여러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산의 여자 목소리를 가진 남자 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온 롱롱롱 사랑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한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말을 빌어 보낼 뿐이죠 스칠받 보낸 사랑이 어쩌 땅에게 들어와 찬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멀고 온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나는 그저 행복할 테니 나는 너무 행복할 테니 나는 너무 행복할 테니 상풍면 석회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50대 아침에 강미애입니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알아 잘라먹고 그대 곁에 없는 내게 바람 깊은 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너와 생각나라 그대 너와 생각나라 전날을 걸까 여기 시켜봐라 도대체가 없어 어떤 희생이 그대 너와 생각나라 우리의 마음이 너와 생각나라 우리의 마음이 너와 생각나라 우리의 마음이 너와 생각나라 우리의 마음이 너와 생각나라 처음 다 본 건 시간 가운데 긴 내게 우리의 마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